최근 투수진이 무너지며 9위 추락 위기에 놓인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결국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인 투수 메디나의 교체 추진에 이어 코칭 스태프에도 칼을 대면서 분위기 쇄신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김종국 감독의 요청에 따라 정명원 코치를 1군에서 잔류군으로 이동하고 서재흠 코치를 잔류군에서 1군으로 보직 변경하는 등 투수 코치 보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최근 선발진과 불펜진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투수진들이 마운드에서 난조를 겪었고 선발진에서는 메디나와 이일이가 이번 달에만 3차례 조기 강판을 당했고 양현종이 2차례 윤영철이 1차례씩 5이닝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쇼 앤더스는 3차례 등판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지만 손가락 물집으로 인해 1차례 로테이션을 걸렀고 대체 선발로 1차례 나선 황동아도 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아는 이번 달에만 7승 1무 14패로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고 시즌 29승 1무 36패로 하나이글스에게 0.5경기 차 추격을 허용하면서 9.15의 추락 위기에 놓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종국 기아 감독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보직 개편을 했고 서재흥 코치는 기존 선수들을 잘 아는 만큼 선수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1군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 선수들과의 조합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서재흥 코치는 지난해 1군 투수를 책임져 왔으나 2022년 시즌이 끝난 뒤 잔류군으로 갔다가 위기에 빠진 마운드를 살리기 위해 1군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한편 하위권을 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9위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구단에 뿌리난 팬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했던 팬들은 이번에는 서울 상암동 dmc를 중심으로 여의도 등지를 돌면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럭 시위를 주관한 팬들은 최대한 많은 언론사에서 볼 수 있도록 상암동을 시작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홍익대 여의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많은 이들이 우리 기아의 상황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종국 기아 감독을 향한 비난과 구단을 향한 걱정이 한데 섞여 있고 선수들 간의 경쟁에서 특정 선수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자주 비춰지는 현상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기아 팬들 중 일부는 시리즈 불매를 진행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럭 시위 현수막 화환 팩스 등 기아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팬들의 목소리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구단을 향한 움직임으로 기아 팬들은 김종국 감독의 야구는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야구에서의 순위 경쟁도 유망주들의 육성 또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감독이 현재의 심각한 기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